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서해 NLL과 ICBM을 동원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정도에 그때 한번 침범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접경지대에서의 어떤 북한의 활동, 이것이 우리 군과 이제 조우한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시기 자체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하니 아시다시피 꽃게 한참 철이거든요. 지금 성어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에 8월 말부터 12월까지 굉장히 이제 이쪽에서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문제가 지금도 당장 문제가 된 것이 중국 어선들인데요. 그렇죠. 거의 뭐 국경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북쪽에서도 이 부분을 단속이 들어온고 그러다가 이번에 충돌이 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북한이 재래 도발로 넘어가는 것이냐 징후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이릅니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전략적 도발들이 앞으로도 좀 있겠지만 계속 이제 긴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재래 도발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NLL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변화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은 중국이 문제다. 그렇죠.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사실 여기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서 중국 어선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중국 어선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저 중국 어선 때문에 우리 군함이 분명히 부딪혔으니까 나름 손상도 입었을 것이고 부상자들도 나온 것인데요. 저거 전부 벌금 다 받아야 될 거고요. 어쨌거나 중국 선박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은 이쪽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건 중국 쪽에 굉장히 경고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중국 어선이 상당히 뭐 좀 거치 있고 좀 귀찮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자꾸 중국 어선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빌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어선을 단속한다는 빌미, 활동한다는 빌미로 해서 계속 이제 NRL 쪽에 침범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이번 행동이 그런 것을 꼭 노리고 했다라고 보기는 증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마는 언제나 북한의 의도는 적대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언제나 그 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번에 해군이 굉장히 빨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에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 역시 정권 바뀐다면 굉장히 날이 좀 서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단순히 뭐라고 그럴까. 앞으로 재례도가 없겠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더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일상을 우리가 괴롭힐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인지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그다음에 전 세계에 침워주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요. 무력 도발하면 엄청 불안해지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도 시선도 굉장히 이렇게 우려의 시선이 올라오고 특히나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실 UN 기능이 굉장히 무력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에게는 국제적인 도발 나기 되게 좋은 시기다라고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의 군통신이 멈춘 지 한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번 해군이 좀 경비장과 부딪힌 것 그리고 경고사격을 한 것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왜 경고사격을 그냥 뭐 눈에 보인다고 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경고 방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기준을 북한이 이제 넘어서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하게 거리가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 조치 같은 것에 관해서도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라인이 살아 있다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러다가 충돌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공포랄까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재로 지금 북한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ICBM 얘기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북한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화산 18형, 발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체 연료 ICBM의 개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킬체인이 위험하다, 혹은 우리 안보가 위험해졌다라고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북한은 고체 연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해서 그리고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작년 말부터 실전 배치하고 올해 실전 배치가 끝났다고 이렇게 과실한 겁니다. 그게 지금 3월까지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고체 연료 ICBM, ICBM의 공격 대상은 어디일까요? 미국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고체 연료로 쓰는 ICBM을 미국을 향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을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유효한 공격 수단이 하나 더 추가된다. 특히나 액체 연료에 비해서 훨씬 더 군사적으로 안정된 ICBM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안보 위협이냐.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동맹에 의해 버려지는 것. 즉, 이제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뉴욕이나 LA를 포기할 수 있냐,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냐. 그런 맥락의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커다란 맥락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킬체인을 물어보시는데요. 킬체인이 관계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한미 동맹에서 얼마큼 이게 될 거냐. 무슨 말씀인 거 하니 ICBM이 발사해서 미국으로 날아가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 가장 큰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발사하는 앞쪽 현장에서 막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킬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자국의 ICBM이 안 날아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되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킬체인 운영에 대해서 부족한 어떤 전략적인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하고 같이 엮어서 그래서 오케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이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킬체인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미군도 많은 능력을 더 여기다 뭐라고 그럴까 더 해라.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킬체인을 훨씬 더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킬웹이라는 게 지금 발전시키려고 현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미국이 거의 지금 킬웹을 거의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같이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웹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킬체인은 아시다시피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 골이겠잖아요. 순환 골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 무기체계 하나하나가 어떤 특정 기능을 맞다 보니까 무기체계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킬체인이 작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킬웹이라는 거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어서 하나가 기능을 못하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찾아가고.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케이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새로운 노드를 찾아서 가서 가장 노드들끼리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 킬체인을 한번 우리가 돌리는데 20분이 걸린다. 그럼 킬웹을 하면 수분 내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탐지하고 공격하는데 기존 우리가 30분 얘기하는데 그걸 10분 언더로 줄인다? 이러면 엄청나게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군도 가려고 굉장히 연구도 사실 그간 많이 해왔고요. 이제 차분하게 이런 시스템들을 물리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북한의 고체 ICBM 개발이 우리 주한미군의 역량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 어찌 보면 사실 그동안 주한미군 숫자를 계속 줄여왔지 않습니까? 줄여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어찌 보면 주1미군에 더 많은 병력을 이렇게 보냈죠. 왜냐? 미중 패권 경쟁 맥락 하에서 그랬는데 사실은 주한미군이 미국에게 왜 중요한지 사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미국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높이도록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